여긴 어찌 들어오신 겁니까? 분명 문이 잠겨있을 텐데 아, 오해 말거라 나는 그저... 좌시전인가? 궁녀도 이 책을 읽는단 말이야? 잠깐만! 내 책! 미안 미쳤어? 뭐 하는 거야? 귀하신 분께 빌린 책입니다 꼭 찾아야 한다고요 찾아봐야 어차피 젖어서 못 쓸 거다 내 다음에 꼭 구해줄 것이니 놓으십시오 꼭 찾아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길 들어가겠다는 건데 아, 놓으십시오! 아, 놓으라니까! 아, 놓으십시오! 어, 여긴 거다! 자, 이제 내 삶을HAM이 도련님 도련님 하...어떡하지? 무슨 짓이냐? 도련님은 무예도 안 배우십니까? 중심도 못 잡고 그리 물에 빠져버리다니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시냐고요